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위해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양 대학은 교무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에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이를 위해 충북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 외부 경계 허물기, 국제 경쟁력 강화, 혁신 선도 인재 양성을 세부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각각 1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는 대학 10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